I want the team to be aggressive. I want the team to absolutely brave when they have the ball when they make a decision. And absolutely aggressive when... 가이에른 미넨의 새 사령탑, 콤파니 감독의 축구 철학 어떤가요? 이전의 투헬 감독과는 조금 달라 보이죠. 뒤로 물러서는 수비보단 앞으로 나아가며 공격적인 수비를 펼치는 김민재 선수. 콤파니 감독의 철학과 김민재의 축구 스타일, 왠지 좀 겹치는 것 같죠? 콤파니 감독 허님에 맞춰 영국 언론 미러가 미넨의 다음 시즌 베스트 11을 예상했는데 김민재는 다이얼을 밀어내고 한자리 차지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앞으로를 더욱 기대하게 되네요.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